킹정! 킹정! 안 갈래 안 갈래 드디어 그날이 왔다 왔다 그날이 왔다 아 유튜브에서 보던 그날이네요 맞아요 오늘이 딱 그날이에요 첫판이 지금 킹정 자산이 아니라 오늘은 다 킹정 자산이야 오늘 1등 할 수가 없어 오늘은 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신박수도 차고 왔다고 아 신박수 벌써 100개 넘었네 100이 넘었네 벌써 에이 설레면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설레서 신박수가 계속 올라간다 야 멈춰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플레어건 있어 플레어건 있어 이게 걸린다고? 나 이거 플레어건 먹으러 올 줄 알았다 아님 다 플레어건 있다 아 두더지 리을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정적 이전까지 묵은 걸기 리지스트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분 동안 1인치 1분 동안 1인치 아 아 이거 다 부시려고 하네 아 아 어떡하지 아 다 부시네 아 아 아 이거 왜 다 부시냐 아 아 짜증나 진짜 몸같은 세기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분 동안 1인치 1분 동안 1인치 찌리리공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반거 같은데 아니 아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점프 3번 7월에 재밌게 보고 직접 해보러 왔어요 화이팅 누나 키우키 이거 너 화이팅하는거 맞냐 나 빼고 4명 물어 물어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다음기까지 단발 아 아 아 아 아 나 배율 다 어디갔냐 흐어 흐어 그만 쏴 그만 쏴 죽었으니까 그만 쏴 그만 쏴 시끄러워 죽겠어 아 아 낙서 뭐 쓰면 돼요 낙서 누가 걸렸지 아 배그캐 아 그림 잘 그리시네요 잘 그리고 있는게 맞아 이게 맞네 짝대기 없으니까 펩시 같아 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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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장님 상닭이 사문뿐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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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넌 쉬는 5분 동안 캐당 10만원이야 미쳤어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물어 물어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파츠 안아버리기 툴덕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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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별풍선 아 아 진짜 아 시간 남았어 툴덕툴덕 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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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소식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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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판은 2킬 보다 더 많이 해볼게요 미션 너무 감사합니다 미션 집중 툴덕 최애인이 췴덕 짙 쥬 attform 사회지 미녀 기념 그gg 타투 뒷 호로lan 소식 좋 스팸 스팸 아 이거 진짜 아니지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아니지 눈치 챙겨 조용히 안해 여자는 시간 남았어요 아직 알죠? 시간 남았어 한 발로 자라고? 미쳤네 아 진짜 너무했다 진짜 아니잖아 신계 양념 안 돼 그냥 가야 돼 아 진짜 진짜 안 할래 안 할래 다음 달부터 룰레도 안 할래 세곤이 없어 도전 가보자 도전 이번엔 천천히 할게 님들아 치킨 이어도 키를 먹어야지 치킨을 먹으면 뭐해 대신에 이번에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방금은 오브타노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하니까 죽는거라 부트캠프에서 안전하게 하면 충분히 사키라고 나올 수 있어 천천히 급할거 없어 외곽 덜렁 내렸거든 얘 먼저 잡고 와도 돼 저기 있다 잡고 오자 내 샤팔 나 오늘 샤팔 어떡하니 그런 날도 있는거지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우 이걸 잡다니 대박 천천히 하자 더 천천히 나이스 3개 나이스 3개 얘말고 하나 더 있지 않았어 문 여는 소리가 하나 더 났었는데 와 근데 사람들 룰렛 안 돌리는거 너무 고맙다 아 아 감동했지 뭐야 아 탑 탑 탑 텐트 하려고 참는거야 아 쏠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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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못잡을 뻔했다 나이스 와 방금 못잡을 뻔했다 제가 왜 이렇게 안보이지 저기 방금 되게 어두워서 안보이지 않았어 하아 하아 와 이 사람 엄청 부자야 하아 서클 왜 또 뭐냐 차 끌걸바 아니야 차 안 끌냐 레드전 때문에 앞에 낀다 내 천개 천개 아이스 천개 도망쳐 얘가 쏜 애가 있었다고 저 위에 있다 앞에 있다 두 명인데 뒤로 먼저 잡고 버렸나 야 다섯개 있으니까 버텨보자 시체도 약 더 했을거라서 힘 다 풀었지 뒤로 먼저 잡고 버렸나 다섯개 있으니까 버텨보자 시체도 약 더 했을거라서 힘 다 풀었지 멈춰 멈춰 양룡이 또 있어 배율이 아니지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멀는데 어떻게 가냐 앞에 뛴다 배율 흐흐흐 아 이거 또 뭐야 배율 있냐 보인 님 별풍선 심게 감사합니다 5초 눈 감기 울어라니까 1 2 3 4 5 보인 님 별풍선 심게 감사합니다 다음 거 실드 아 나이스 보인님 감사합니다 실드 아 아 잠깐만 못 버려 잠깐 들어가서 버릴게 이거 어떻게 버려 아 실드라고 아 실드 아 실드 아 오따 어디갔어 시체 나 빼고 3명 저 양룡이를 어떡하지 총알이 없는데 60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창고 하나 양룡이 하나 찾았다 양룡이랑 둘이 싸우고 하나 있다 나우스 아 내 총 아 치킨 먹었다 나이스 아 나이스 이거를 아 나이스 이걸 먹었다 아 여러분 많이 안 들려줘서 진짜 너무 고맙다 그럴까봐 후더덕 잡았지 나이스 다행이다 유하 우리 썸네임 찍고 있자 유하 이거 들고 이렇게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고맙다